은혜를 갚은 청룡 옛날 옛날에 어느 지방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곡식은 다 마르고 땅은 거북이 등 같이 갈라졌어요. 흉년이 든 이해에 농민들의 살림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조금 거둔 곡식마저 부자들이 몽땅 걷어가고 보니 1년 농사 끝에 농민들은 쌀을 까불어 고르는 빈 키만 들고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이 고장에 사는 박서방도 그러한 농사꾼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박서방 내 집에는 늙은 어머니와 처자식들까지 식구가 옛 7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흉년이 들고 보니 한두 식구도 아닌 그 많은 식구들이 끼니를 이어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애들은 나가 놀지도 않고 어머니의 치마자락을 붙들고 밥 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박서방은 하도 기가 막혀 소나무 껍질이라도 벗겨오려고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 넓은 벌판을 바라보니 황폐한 들에 노란 풀 몇잎만이 납풀거리고 있어 내년 농사도 잘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쁘게 생긴 한 처녀가 박서방 앞에 나타나 공손히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제 생각에 잠겨있던 박서방은 당황하여 도대체 이것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분간하지를 못하고 멍청이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예부터 여자가 한숨을 쉬면 땅이 석자나 파인다고 했는데 당신은 무슨 일로 사내 대장부가 그리 깊은 한숨을 쉬시나이까 처녀가 당당히 물었습니다. 박서방은 알지 못하는 여자의 당돌한 모름에 은근히 노여워서 당신이 알 바가 아니오?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천한 사람도 도움이 됐는지 모르오니 허물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처녀는 물러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부들이 하지 못한 일을 어찌 여자들이 하리오? 종이장도 맡으면 가볍다는데 무슨 근심이 온지 같이 알고 지내는 것이 좋을까 하나이다. 그리하여 박서방도 인정어린 처녀의 말을 듣게 되어 자기가 겪는 곤란한 사정을 죄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처녀는 일어서며 자기만 따라오면 쌀이 생길 터이니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박서방은 쌀이 생긴다는 말에 처녀를 따라갔습니다. 고개 아홉을 넘었더니 산골짜기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 안채가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 가더니 처녀는 박서방 덜어 여기서 기다리다가 해가 서산에 기울어지면 집 안으로 들어오되 앞 대문으로 들어오지 말고 뒷 대문으로 들어올 것이며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라고 자세히 이야기하고는 열도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서방은 처녀가 들어간 다음 우득허니 서서 꿈속에서 보는 듯한 기와집을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도깨비한테 홀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왕 여기까지 온 바에야 끝장을 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산골의 해는 서산에 기울어지고 동력해 다리동실 떠올랐습니다. 박서방이 뒷 대문으로 들어가 처녀가 말해준 대로 둘째 방 앞에 가서 기침을 하니 처녀가 반겨 맞아들였습니다. 방 안에 들어간 박서방은 처녀가 차려다 준 밥상을 받았습니다. 며칠째 풀죽도 변변히 먹지 못한 박서방은 잠깐 사이에 밥을 개눈갑추듯 먹어버렸는데 그만 밥에 취해 그 자리에 쓰러져 잠들고 말았습니다. 끄럭저럭 박서방이 집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서방은 집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하루는 처녀에게 내가 집을 떠난 지 퍽이나 오래되었는데 그 사이에 집 식구들이 굶어 죽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소. 하고 던지시 말을 꺼내 보았습니다. 처녀는 얼굴에 미소를 띄고서 가보고 오라고 승낙했지요. 박서방이 집에 돌아와 보니 개딱지 같은 오막살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고래 등 같은 기와집 한 채가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어리둥절하여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 주비를 빙빙 돌고 있었지요. 때마침 박서방은 손자의 손목을 끌고 대문 밖으로 나오는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떠난 지 석 달이 된 아들을 보자 마치 죽은 아들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했지요. 아니 아비야 넌 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손님 마냥 겉으로만 돌고 있느냐 이 집이 바로 네가 벌어다 준 돈으로 지은 거란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하며 어머니는 아들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사연을 모르는 박서방은 방에 들어가 앉자마자 어떻게 된 영문인가 물었더니 어머니가 신이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떠난 지 바로 열흘째 되던 날이다. 웬 사람들이 소에 쌀과 돈을 싣고 와서 말하기를 이것은 모두 주인님이 벌어서 보내준 것이오니 받으십시오 하더니 모두 앞마당에 부려놓고 갔단다. 그래서 양식과 내년에 먹을 것을 얼마 남겨두고 이웃 바오네와 곱단이네 집에 나누어주고 남은 것으로 평생 소원이던 기와집을 한 채 지었단다. 어머니의 말을 다 듣고 난 박서방은 이것이 모두 그 처녀가 한 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박서방은 처녀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고개 셋을 지나 울창한 버드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어디선지 백발 노인이 나타나 담배 한 잎을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찾아가는 처녀는 사람이 아니라 백년 묵은 구렁이다. 만약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터이니 그리 알거라. 박서방은 그 처녀가 구렁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이제 이 담배를 그 집에 가기 전에 다 피우되 연기를 하나도 내보내지 말고 가서 문구멍으로 처녀의 방을 들여다보아라. 그러면 거기에 딸이를 들고 있는 큰 구렁이를 보게 될 터인데 네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구렁이는 간 곳이 없고 그 대신 처녀가 앉아서 바느질을 할 것이다. 너는 태연이 들어가서 그 여자가 잘 때 입에 침을 뱉어 넣어라. 그러면 네 목숨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마냥 내 말을 어겼다가는 생명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니 그리 알아라. 노인이 위험있게 말했습니다. 박서방은 얼결에 대답은 했으나 그 말을 들어야 할지 듣지 말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처녀의 덕으로 운이 텄는데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장 부닥친 일이니 어쨌든 이 일을 밝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서방은 담배를 말아피우며 처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노인이 말한 대로 살그머니 방 안을 들여다보니 과연 커다란 고렁이가 방 안에 가득 차 있었지요. 이것을 본 박서방은 머리끝이 하늘로 곤두섰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굳게 먹고 기침을 하며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구렁이는 간 곳이 없고 처녀가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렁이가 있던 온돌바닥은 석자나 파여 있었습니다. 처녀는 박서방의 손목을 부여잡더니 당신이 오시던 도중에 만난 노인이 바로 황룡입니다. 저도 사람이 아니고 청룡입니다. 지금 저와 그 노인은 매일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당신을 모셔온 것도 바로 저를 도와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하고 공손히 말했습니다. 박서방은 처녀의 말에 놀라서 내가 무슨 수로 당신을 도와주겠소? 했더니 처녀가 괴짱 안에서 담배 세 묶음을 꺼내 놓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고개 셋을 넘으면 사냥꾼 세 명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 이 담배를 바람이 부는 데서 피우면 뒤에 가던 사냥꾼이 설 것이니 사냥꾼한테 이 담배를 주며 활을 사흘만 빌려달라고 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십시오. 다음날 아침 일찍이 박서방이 밥상을 물리고 고개 셋을 넘어가니 과연 사냥꾼 세 명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처녀가 시키던 대로 하여 활을 빌려가지고 처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녀는 활을 만져보면서 기쁨에 금치 못했지요. 그러더니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제가 황룡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때 이 활로 황룡을 쏘아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은혜를 후이 갚아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강가로 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있으니 과연 황룡과 청룡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활에 살을 먹인 채 겨누기만 하였지 그것들이 서로 맞붙어 싸우는 바람에 쏠 틈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싸우던 청룡과 황룡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서로 갈라져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청룡은 고천호로 변하더니 박서방에게 왜 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냥 내 일도 쏘지 못하시면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황룡한테 치곤 맙니다.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날 박서방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또 강가로 나갔더니 어제와 마찬가지로 황룡과 청룡이 싸우면서 휘감겨 돌아가는데 햇빛을 받아 용의 비늘이 무겁게 번쩍거렸습니다. 박서방은 활에 살을 먹여 힘껏 잡아당겼지요. 황룡이 번쩍 이쪽으로 뒤틀 때 박서방은 살을 놓았습니다. 화살은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더니 황룡의 몸에 맞았습니다. 황룡은 공중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청룡은 공중에서 빙빙 돌더니 처녀로 변하여 박서방 앞에 나타나 이제 나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으니 당신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원이 있으시다면 무슨 말씀이든지 해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박서방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 앞 들판에는 물이 없어 백성들이 대단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들판에 물을 대주시면 그 이상 고마울 것이 없겠소. 말이 끝나자마자 처녀와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박서방은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어요. 박서방이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꿈의 하늘에서 청룡이 내려와 내일 밤에 하늘에서 돌이 빛처럼 쏟아질 것이니 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산으로 피신시키시오. 하며 말하고는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박서방이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어요. 박서방은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밤에 돌비가 내릴 터이니 모두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원래 착하고 정직한 박서방을 믿는 이웃들은 이 말에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네 집에서는 세상의 하늘에서 돌비가 오다니 그놈이 며칠 산으로 쏟아다니 정신이 나간 모양이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금시 개었던 하늘에 먹장구름이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뇌성병력이 하늘당을 뒤흔들더니 갑자기 큰 산이 무너져 내려앉을 돌비가 쏟아졌습니다. 농민들이 지어놓은 농사를 빼앗아 먹던 욕심쟁이 보자들은 박서방 말을 믿지 않고 마을에 남아있다가 돌비를 맞고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날이 밝자 피신했던 사람들은 모두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을 앞에는 난데없는 기름진 벌판이 넓게 펼쳐졌고 산 밑에는 큰 굴이 뚫려 그 굴 속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 기름진 벌판을 적시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과 마을 사람들은 기름진 벌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늙은 어머니와 효자 멀고 먼 옛날 바닷가 어느 마을에 왕동이라는 아이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늙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으나 왕동은 일도 잘하고 힘도 장사였어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그는 늘 명랑한 얼굴로 부지런히 일을 하여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어른들보다 먼저 일어나 푸르고 싱싱한 참대나무를 한 짐 잔뜩 베어다가 밤늦도록 대바구니와 조리를 짜서 장에 내다 팔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맛좋은 과일들을 사다가 대접했습니다. 언제나 어머니가 제일 즐겨하시는 과실은 무르고 맛좋은 감이었습니다. 왕동도 감을 몹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왕동은 어머니에게 다만 한 개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언제나 먹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어머니에게 대접했습니다. 이런 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착한 아들에게 감을 맛이라도 보이려고 애를 쓰셨지요. 그러면 왕동은 잠자코 받아들고는 밖으로 나와서 먹지 않고 두었다가 다음날 다시 어머니에게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한 왕동에게 하루는 뜻밖에도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중한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왕동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성을 다하여 어머니의 병을 보살폈고 여러가지 약을 다려드렸습니다. 이웃사람들도 모두 근심하며 착하고 부지런한 왕동을 도와주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병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추운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사나운 바람소리와 파도소리가 들창문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왕동은 서슴치 않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다 어머니에게 따뜻한 생선국을 대접했습니다. 왕동은 어머니가 잡수시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맛좋은 값만은 구해올 도리가 없었지요. 겨울에도 열리는 감은 없을까? 왕동은 안타까운 나머지 이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어머니 옆에 앉아 여러 날 밤을 새운 왕동은 그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잠에 고라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름다운 선녀가 대바구니에다 맛좋은 감을 하나 가득 담아들고 왕동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왕동아 너는 참으로 착하고 효성스러운 아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준다. 자 어서 어머님에게 대접하여라. 그리고 이 바구니만 있으면 언제나 감이 생긴다. 그리고 선녀는 왕동에게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천년무근 나무에 열린 흰 복숭아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니 이 추운 겨울에 어디 가서 복숭아를 구한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왕동은 선녀가 준 새빨간 감을 보자 너무도 고마워서 차마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꿈을 깬 왕동은 몹시 서원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길이나 물어보고 일어날 걸. 허나 후회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착한 이웃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맡긴 왕동은 그날로 길을 떠났습니다.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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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진 눈보라가 앞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왕동은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눈보라 속을 뚫고 갔습니다. 왕동이 얼마를 더 갔을 때 해는 져서 캄캄해지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산만이 앞을 가로 막았습니다. 왕동은 아무리 애를 쓰며 살펴보아도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길을 물어볼 수도 없고 고달픈 몸을 쉬어갈 곳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왕동은 낙심하지 않고 더욱 용기를 내어 허리까지 푹푹 빠지는 눈속을 해치며 높은 산 어두운 벼랑길을 더듬어 올라갔습니다. 갈수록 눈바람은 윙윙 아우성치고 고달픈 몸은 자꾸만 깊은 눈더미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이 무너지는 듯한 무서운 소리가 왕동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흥 너는 어디서 오는 놈이냐 그 바람에 왕동이 정신을 차려보니 머리 위에서 집채만큼 커 보이는 호랑이가 퉁방울 같은 눈알을 번쩍거리며 으르렁 거리고 있었습니다. 왕동은 속으로는 매우 겁이 났으나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고 마주 소리를 쳤지요. 오냐 나는 전년무근 나무에 열린 흰 복숭아를 따라가는 왕동이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나에게 함부로 큰소리를 치며 앞을 막느냐 그러자 호랑이는 커다란 눈을 더욱 번쩍이며 어흥 하고 소리를 치더니 앞발을 번쩍 들고 왕동을 덮치려고 했습니다. 용감하고 침착한 왕동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 지팡이를 얼른 구부렸다가 물려고 달려드는 호랑이 입에다 양쪽 끝을 쑥 밀어 넣었습니다. 왕동이 손에 떼자마자 대나무 지팡이는 사정없이 쭉 펴졌습니다. 그 바람에 호랑이의 입은 그만 찢어질 지경으로 벌어졌지요. 호랑이는 입이 아파 어쩔 줄을 모르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 내발로 땅을 벅벅 허비며 눈물을 뚝뚝 떨구었습니다. 그때 왕동은 호랑이의 사정을 보아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타이르며 입에 물렸던 대나무 지팡이를 뽑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납고 악독한 호랑이는 제 심보를 버리지 않고 또다시 왕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무리 착한 왕동인들 어떻게 더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왕동은 달려드는 호랑이 아가리에다 이번에는 더 깊이 대나무 지팡이를 구부려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눈속에 있던 커다란 돌멩이를 얼른 들쳐가지고 내리쳤지요. 이래도 나를 물테냐? 호랑이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왕동은 속지 않았어요. 그는 때리던 손을 멈추고 한 가지 좋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호랑이를 죽일 것이 아니라 이놈을 타고 먼 길을 빨리 가자. 왕동은 호랑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태워가기만 하면 용서할 테다.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서슴없이 왕동에게 등을 돌려 댔습니다. 왕동은 호랑이의 두 귀를 단단히 쥐고 등에 올라탄 다음 제가 가고 싶은 쪽으로 호랑이의 머리를 잡아 돌렸습니다. 왕동을 태운 호랑이는 단숨에 산에 넘어 벌판을 내달렸어요. 얼마쯤 갔을 때 날은 다시 밝아오고 눈보라도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천년무근 나무가 있을만한 곳은 도무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가도 가도 하얀 눈 속에 앙상한 가지를 벌린 어린 나무들만이 바람에 앵앵 울고 있었지요. 이따금시 지나가는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모두들 호랑이를 탄 왕동을 이상하게 여길 뿐 누구 하나 속시원히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천년무근 나무야 천년 산 사람이나 알겠지. 겨울에도 열리는 흰 복숭아야 고드름이겠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왕동은 조금도 그들의 말을 허수이 듣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천년무근 나무야 천년 산 사람이나 알겠지. 하고 대답하던 말을 새기면서 왕동은 다시 호랑이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왕동은 머리카락이 눈처럼 하얗게 샌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왕동은 호랑이를 멈추고 얼른 땅에 내려서 할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효성이 지극한 아이로군. 왕동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할아버지가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빙긋이 웃더니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마도 전년을 산 사람은 없겠지. 그러나 전년무근 나무는 있다. 그런데 어떠한 나무에 흰 복숭아가 열리는지는 나도 모르겠구나. 하여간 북쪽으로만 더 가거라. 삼천리 넓은 벌판을 한 절반쯤 지나가면 착한 사람들만 사는 고장이 있다. 거기는 학과 사슴과 거북이 다투지 않고 의족해 사는 푸른 동산에 사철 푸른 소나무가 오랜 세월을 두고 웃거져 있다. 거기 가서 물어보고 복숭아를 구해다가 어머니에게 대접하거라. 그리고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런데 네가 어떻게 거기를 가겠니 우선 그곳을 찾아가자면 마음이 깨끗해야 하며 그 마음에는 어떠한 위험도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너는 너는 우선 그 사납고 악독한 호랑이를 내버리고 가야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 효성이 자극한가 아는가 하는가 에 달려 있다. 하거는 왕동이 미처 인사할 사이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왕동은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잠시 두리번거리던 왕동은 할 수 없이 할아버지의 말대로 호랑이를 버리고 제발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도 몇 번을 건넜고 산도 몇 번을 넘어서 찾아가는 삼천리 벌판의 푸른 동산은 참으로 멀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다시 봄이 왔습니다. 사방산과 들에는 꽃이 피고 이름 모를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왕동은 눈을 딴 데 팔지 않고 부지런히 걸어 갔습니다. 다리를 잠시 쉬고 싶은 때도 있고 포근한 잔디밭에서 잠을 자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중안병을 생각하는 왕동은 이 모든 것을 용하게 견뎌내면서 자꾸자꾸 걸어만 갔습니다. 얼마 후에 왕동은 또다시 커다란 강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 강 건너에는 유달리 푸른 동산이 있었습니다. 혹시 저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왕동은 한결 기운이 났습니다. 왕동은 반가운 마음에 급히 그 강을 건너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강에는 뱃사공도 없고 나룻배도 없었습니다. 왕동은 헤엄을 쳐서 건널 작정으로 옷을 훌훌 벗어 머리에 이고 강물에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으르릉 땅땅 하고 번개가 일어나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도록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강 복판이 쩍 갈라지면서 수염이 긴 청룡 한 마리가 머리를 번쩍 축혀들고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 바람에 왕동은 그만 아차의 사이도 없이 뒤집어지는 강물 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왕동은 두 손을 힘껏 내두르며 발을 굴렀습니다. 그러나 억센 물살을 헤어나지 못해 물을 듬뿍 들이켰지요. 그러는 사이에 용은 이미 꼬리로 왕동의 가슴을 친친 감아지고 시뻘건 입을 떡떡 벌리며 으르렁 거렸습니다. 야 너는 어디서 온 놈이기에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함부로 이 강물에 뛰어들었느냐 그러자 왕동은 더욱 겁이 났으나 억지로 참으면서 자세한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만 용서해준다만 강을 건너가지는 못한다. 만일 또다시 그런 짓을 할 때는 영영 강물 속에 빠트려버리겠다. 용은 호통을 치면서 왕동을 벌판 위에다 휙 뿌려 던졌습니다. 그러나 왕동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어요. 비록 죽는 안이 있더라도 귀엽고 이 강을 건너가서 어머니의 약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은 왕동은 다른 곳으로 가서 또다시 강물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먼저와 똑같이 강 복판으로부터 용이 달려나와서는 왕동을 꾸짖으며 벌판으로 휙 뿌려 던지는 것이었어요. 온몸에 상처가 나고 어리빠질 지경에 이른 왕동은 그래도 한사코 강물에 들어섰습니다. 용들은 그때마다 나타나서 왕동을 꾸짖고 뿌려 던졌지요. 그러한 다툼질이 아홉 번째 거듭되었을 때입니다. 금시 비가 먹고 햇살이 퍼지면서 무지개를 타고 수많은 선녀들이 나타나서 왕동을 둘러 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선녀가 왕동의 앞으로 다가서며 우리는 너의 효성이 그렇듯 지극한 줄은 몰랐다 하고는 왕동의 손을 잡는 것이었어요. 왕동이 자세히 보니 그것은 꿈의 본 선녀였습니다. 왕동은 선녀를 따라 푸른 나무가 우거진 동산으로 갔습니다. 동산에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이 아름다운 꽃과 나비와 새들이 있고 학과 사슴이 있고 기기묘요한 바위와 시원스레 쏟아지는 폭포수가 있으며 그 아래 푸른 못에는 붉은 붕어와 큰 거북이 서로 의족해 헤엄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왕동은 모든 것을 잊은 사람처럼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이 경치에 그만 정신을 팔고 있었어요. 그때 선녀가 그의 앞에 비단옷과 꽃신을 내놓으면서 푸른 못에서 목욕을 하고 어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왕동은 정신을 차렸지요. 지금 나에게는 이러한 옷과 신발은 마땅치 않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약을 구하러 여기에 온 것이지 좋은 옷이나 꽃신이 그리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말하던 그 약이나 어서 주십시오. 하고 왕동은 졸랐습니다. 선녀는 빙긋이 웃으면서 손에 들고 있던 큰 덩어리 하나를 내보였어요. 왕동이 받아보니 그것은 흰떡과 같았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나를 놀립니까? 배고픈 나에게는 물론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약을 구하기 전에는 이 떡을 먹을 수 없을 뿐더러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는 멀리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그러자 선녀는 그것이 떡이 아니라 바로 천년묵은 나무에서 겨울에도 열리는 흰 복숭아라고 했습니다. 선녀는 그 밖에도 더 많은 복숭아와 함께 이 산에 석해 세 가지 삶과 사슴의 뿔을 비롯하여 스물일곱 가지나 되는 약을 한 짐 잔뜩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동을 하게 태워 고향으로 떠나보내면서 또 다른 소원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말해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왕동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 산에 와서 약을 캘 수 있도록 강에다 나룻배를 놓아줄 것을 요구했지요.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나운 용들을 쫓아보내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선녀는 그 자리에서 아홉 마리의 용을 불러 하늘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상과 푸른 강물을 두고 어떻게 떠납니까? 용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냥 있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선녀는 그건 안 된다. 이 땅의 주인들이 너희가 물러갈 것을 요구하는 이상 어떠한 이유도 마땅치 않으니 어서 떠나거라 하고 꾸지졌습니다. 그 다음에 선녀는 푸른 못 속에서 헤엄치며 놀고 있는 거북을 불러내어 너도 이제부터 공연이 헤엄만 치며 놀 것이 아니라 낮에는 저 봉오리에 올라가서 강을 내려다보다가 언제든지 강가에 사람들이 나타나거든 업어서 건네드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강 이름을 아홉 마리의 용이 살고 있었다 하여 구룡강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푸른 동상은 약이 많이 난다고 하여 약산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멀리서도 약초를 캐러 왔답니다. 공짜 머슴을 좋아한 영감 옛날에 욕심 많고 남주계를 싫어하는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올 농사를 잘 지으려면 힘이 세고 일 잘하는 놈을 머슴으로 데려와야겠는데 그런 녀석들은 쌀 열 가마니는 더 달라고 할 거야 밤만 얻어먹고 공짜로 일을 내줄 머슴은 없을까? 욕심쟁이 영감는 오늘도 머슴을 구하려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영감님이 찾고 있는 일 잘하고 품삭시 싼 머슴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여기서 좀 쉬어가자 영감님은 산 고갯길을 걸어오다가 길 옆에 있는 바위 위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밥만 세 끼씩 얻어먹고 공짜로 일할 모습은 없나? 영감님은 영거푸 입버릇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영감님 여기 있으니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때 가시덤불 속에서 굵다란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감님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구먼. 영감님 나를 머슴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또렷또렷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에 영감님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영감님 하루 새끼 영감님과 똑같이 밥을 먹여주시면 열심히 일을 할테니 나를 머슴으로 데려가십시오. 너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얼굴을 내밀어 보아라. 나는 총각 귀신이오. 뭐 뭐라고? 영감님은 벌떡 일어나 무작정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영감님의 뒤를 따라오는 귀신의 발자국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영감님이 빨리 걸으면 귀신의 발자국 소리도 빨라졌고 영감님이 천천히 걸으면 귀신의 발자국 소리도 느려졌습니다. 청청 밝은 대낮에 귀신을 만나다니 총각 귀신을 어떻게 따돌린담 영감님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라 밥 세끼만 먹여줄테니 우리 집 머슴으로 오너라 오늘은 쉬고 내일 아침부터 오너라 예 또 또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귀신은 낄낄거리며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별 희한한 일도 다 있구나 영감님은 간신히 귀신을 떼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영감님네 마당에서는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쌀이비가 저 혼자서 왔다갔다 하면서 마당을 깨끗이 쓸고 있었습니다. 쌀이비 혼자 마당을 쓸더니 이게 웬일이람 주인 영감님 제가 왔습니다. 마당에서는 어제 들었던 총각귀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자네 정말로 우리 집에서 머슴사리를 할 텐가 욕심쟁이 영감은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할 수 없이 귀신을 머슴으로 들였습니다. 귀신이라 깨름칙했지만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이 놓였던 것입니다. 아 덥다 넓은 마당을 쓸었더니 배가 고프군 주인 영감님 빨리 밥 좀 주시구려 여보게 귀신도 밥을 먹나 냄새만 맡으면 될 게 아닌가 그건 영감님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영감님이 먹는 것은 모두 똑같이 먹을 테니 두고 보십시오. 할머니는 밥상을 차려다가 마루에 놓아주었습니다. 귀신은 숟가락 젓가락 소리를 내면서 후루룩 후루룩 된장국을 마셨습니다. 귀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숟가락 젓가락이 왔다갔다 하며 반찬들이 줄어들었어요. 얼마 동안 고분고분하던 귀신은 날이 갈수록 꾀를 부리면서 영감님을 들복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씨도 고약해졌어요. 귀신은 영감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영감님 흉내를 내었습니다. 여보 할멈 오늘 장애는 굴비나 한두름 사오소 이런 못된 놈을 보겠나 어른 말을 흉내내다니 아이고 골치야 이게 무슨 꼴이야 이렇게 말을 따라했지요 영감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놈 총각귀신아 썩 나가라 너 같은 놈은 머슴으로 둘 수 없으니 썩 나가 1년 12달 365일 일을 몽땅 채우고 나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총각귀신은 영감님에게 대들었습니다. 총각귀신이 심수를 부를까 봐서 할머니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꾹꾹 눌러 참았지요. 귀신은 영감님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나는 네 얼굴이 한번 보고 싶구나 할머니는 자나깨나 안제나 서나 귀신을 집에서 쫓아낼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를 보고 싶어 하면 내가 얼굴을 보여주지. 다음날 아침 영감님과 할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 어리둥절 했습니다. 집에 있는 병마다 울글불긋 귀신 딱지들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괴상망측한 귀신의 얼굴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오싹오싹 끼쳤습니다. 귀신아 이제 내 얼굴을 보았으니 어서 지워라. 나 이쁘지? 그래 예쁘고 말고 어서 빨리 깨끗이 지워라. 할머니의 말을 들은 귀신은 하룻밤 사이에 벽에 그린 그림을 모두 지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되었어요. 할머니는 영감님 밥상에는 굴비를 구워놓고 귀신의 밥상에는 굴비를 놓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던 귀신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나도 굴비 좀 먹자 영감 입이나 내 입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귀신은 굴비를 뚝 잘라 저런 고약한 놈을 보겠나 영감은 화가 치밀어 올라 분통이 터졌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짜 머슴 좋아했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욕심쟁이 영감은 스스로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감님 내 집에 새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총각기신은 어디로 놀러가고 집에는 영감님과 할머니만 있었습니다. 스님 부처님께 쌀 백가마니를 시주하겠으니 받아주십시오. 욕심쟁이 영감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거지가 와도 쌀 한 톨 주지 않던 영감은 부처님께 시주를 하여 귀신을 쫓아낼 생각이었지요. 스님 우리 집에는 귀신이 들어와서 살고 있답니다. 귀신의 행패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스님 가르쳐 주십시오. 영감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아미터블 관세 보살 박쥐를 잡아다가 귀신에게 먹이면 귀신이 죽을 것이오. 예 스님 감사합니다. 영감님은 코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했습니다. 스님이 돌아간 뒤에 영감님은 박쥐를 잡아다가 맛있게 구웠습니다. 귀신이 박쥐 고기인지 모르게 계란을 발라서 튀김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귀신의 밥상에는 놓지 않고 할아버지 밥상에만 놓았습니다. 할멈 아이고 아이고 배고프다 나 밥 주워 귀신은 떠들면서 뛰어들어왔습니다. 고거 참 맛있게 생겼다. 영감님 혼자만 먹지 말고 나도 한입 먹어봅시다. 귀신은 박쥐 고기를 냉큼 집어먹었어요. 아이고 나 죽는다. 총각 귀신은 마당을 빙빙 맴돌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공짜 모습 좋아하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구나. 그 후로 욕심쟁이 영감님은 욕심을 버리고 잘 살게 되었답니다. 지혜로운 토끼와 총각 옛날 옛적 사람이 짐승들과 말을 하던 그런 아주 먼 옛날 함경도의 어느 깊은 산골에서 돌세라는 총각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한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단호 명절도 가까운 어느 날 돌세는 그날도 지게를 짓고 산으로 갔습니다. 숲속에서는 이름 모를 산새 소리와 짐승의 울부짖음 소리가 이따금 들려올 뿐 나무꾼도 포수들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무 한 짐을 거의 다 했을 무렵 갑자기 갑자기 큰 바위 뒤에서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어슬렁 어슬렁 돌쇠에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잠을 자고 있던 토생원이 마침 눈을 떴습니다. 호랑이를 보자 깜짝 놀란 토끼는 어쩔 줄을 몰라 눈이 동그레져서 바르르 몸을 떨다가 무슨 좋은 궁리가 떠올랐는지 돌쇠에게 살금살금 다가와서 눈짓을 하고는 숲속으로 몸을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돌쇠는 나무를 묶다 말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궁리를 해도 뾰족한 수가 없었지요. 잠시 머뭇거리던 돌쇠는 호랑이 앞에 다가서며 이거 호랑이 아주버니 아니오 어디갔다 이제야오 하고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반갑게 인사를 냈습니다. 돌쇠의 인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호랑이는 음 내 지금 사흘 동안이나 굶고 다니는 판인데 잘 되었구나 하고 돌쇠를 개걸스레 쳐다보았습니다. 사방은 울창한 살림뿐 돌쇠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주버니 나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불쌍히 여겨 살려주시오 그러면 내 이 은혜를 평생을 두고 있지 않으리다. 네 사정도 딱 하나 당장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호랑이가 으르렁 거렸습니다. 워낙 그 생긴 모양이 무서운데 다가 며칠 동안 굶은 터라 당장이라도 와락 덮칠 듯한 태세였습니다. 숲속에 숨어서 이것을 보고 있던 토생원은 위험에 처한 돌쇠를 구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호랑이를 당해낼 수가 없어서 길다란 귀를 쫑긋쫑긋 흔들며 초조한 마음으로 이국리 저국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돌쇠를 노리고 으르렁거리던 호랑이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점점 다가왔습니다. 이때 숲속에서 갑자기 여바 총각 자네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게 거호랑이 아닌가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에 주춤해진 호랑이는 말소리가 나는 숲속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숲속에서 총같은 것이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차 포수가 틀림없군 하고 생각한 호랑이는 혼비백산하여 얼결에 나뭇단 뒤에 얼른 숨었습니다. 그제야 돌쇠는 토생원의 묘한 꾀를 눈치채고 저 포수님 아니올시다 하고 선뜻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인가? 예 제가 찍어놓은 나무올시다. 돌쇠가 대답하자 토생원은 음 나무라 그럼 좋아 어물거리지 말고 그걸 지게에 싣고 어서 일찍 떠나도록 해라 하고 호령했습니다. 예 포수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지게에 싣겠습니다. 하면서 돌쇠는 호랑이에게 호랑이 호랑이 아주버니 아무래도 포수님이 아주버니를 보신 모양이구려 내가 나무를 식했으니 죽은 듯이 가만히 계셔주십시오. 잘못하다간 오늘 욕을 단단히 보겠수다. 하고 호랑이를 대신하여 생각하는 채 하면서 한편으로는 오금을 박아놓았습니다. 돌쇠 그저 살려만 죽게 그러면 내 절대로 자네를 해치지 않겠네. 호랑이가 애걸했습니다. 그러고는 지게 위에 실은 나무 단 사이에 끼어들어 들어 누웠지요. 그러자 토생원의 호통이 또 들려왔습니다. 종각 나무를 다 실었어? 예 그러면 그것을 밧줄로 단단히 묶게 하고 토생원은 또 호령을 했습니다. 호랑이가 움직일 수 없게 꽁꽁 묶였을 때 토생원은 수풀 속에서 나와 지게가 있는 대로 가까이 와서 아유 호랑이 아주버니구먼요. 그래 이 포수에게 그렇게도 꼼짝 못하시오. 원 미련도 하시지. 하면서 한바탕 웃어댔습니다. 호랑이는 그제야 속은 줄 알고 발버둥 쳤으나 이미 꽁꽁 묶인 몸이라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늙은 호랑이는 토생원에게 속은 것이 너무 분해서 온산이 떠나가게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우리 같은 약한 짐승들과 가난하고 착한 사람들을 해치는 저런 큰 놈도 여럿이 힘을 합치면 쉽게 잡아치울 수 있군요. 토생원은 돌새와 힘을 모아 큰일을 한 자랑을 안고 숲 속으로 깡충깡충 사라졌고 돌새는 산채로 잡은 호랑이를 동네 사람들에게 빨리 구경시키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다름질을 치다시피 지게를 매고 마을로 내려갔답니다. 백성을 사랑한 무학 옛날에 무학이라는 유명한 건축 예술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무학의 건축 예술은 당시 그와 견줄만한 재간을 가진 사람이 없을 만큼 뛰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석조를 하도 잘하여 집을 지을 때나 절당을 지을 때 돌로 새나 짐승들의 모양을 새기면 그것이 어찌나 비슷하던지 마치 살아서 날아가거나 막 기어나오는 듯 했답니다. 무학이 집 잘 짓기로 유명하다는 말을 들은 임금님은 궁전을 더욱 화려하고 웅장하게 꾸밀 마음에서 무학을 대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우선 임금님이 앉을 용상을 먼저 만들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진귀한 것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의 분부를 받은 무학은 그날부터 침식을 잇다시피 하며 공을 들여 훌륭한 용상을 만들었습니다. 양손을 올려놓은 데다 용의 머리를 조각하였는데 마치 용이 몸을 꿈틀거리는 것 같았고 머리를 쳐들고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금시라도 무엇을 삼킬 듯한 무시무시한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용상 뒤에는 호랑이 가죽을 씌워놓아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무학은 용상을 정중하게 임금님에게 올렸습니다. 임금님은 그것을 황홀하게 바라보더니 너무 기뻐서 어쩔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용상을 찬찬히 훑어보던 임금님의 얼굴이 벼랑간 흐려졌습니다. 그러더니 노기가 등등하여 여봐라 왜 이 용의 머리에 눈알이 없느냐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무학은 그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용에다 눈알을 박아 넣으면 용이 당장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옵니다. 그래 소인이 일부러 눈알을 새겨 넣지 않았소이다. 하고 아래였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은 그 말이 도리어 무례하다며 자기를 모욕하는 것이니 그런 헛된 소리는 걷어 치우고 당장 눈알을 해 넣으라고 야단을 졌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눈알을 해 넣지 않으면 목을 자르게 노라고 추상같은 호령을 했지요. 사정이 난처하게 된 무학은 여러 번 임금님에게 간청해 보았으나 허사로 돌아가고 오히려 볼기까지 맞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무학은 그 자리에서 대리석으로 눈알을 조아 박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용에 눈알을 해 넣자마자 왕실에는 안개가 자욱이 뒤덮여 한치 앞을 가려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뇌성 병력이 천지를 뒤흔들더니 안개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은 물론 백관들은 모두 얼빠진 사람처럼 넋을 잃고 서 있다가 제정신이 들어 두루둘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금시까지 방 가운데 놓여있던 용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모두 의심적은 눈으로 서로 바라오기만 하고 있었지요. 그 이탠날이었습니다. 무학은 아침상을 물리기가 바쁘게 형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무학은 곤장을 실컷 막고 거의 반죽음이 되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평상시부터 자기들의 더러운 출세욕에 눈이 어둡던 형조판서 공조판서들은 이때를 놓칠세라 왕에게 잘 보여 더 높은 자리에 올라보자는 야망에서 무학에게 애매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들은 임금님에게 아래기를 이 건축가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면 후에 큰 활을 입을 터이니 당장에 없애 치우는 것이 상책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아래기를 그놈을 없애 치우기 전에 얼마간의 건축물과 가구를 만들게 할 것을 자기들에게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무학이 용상을 만들었던 것을 본 임금님은 그의 놀랄만한 솜씨를 잘 알고 있는 터라 쾌히 승낙 했습니다. 형조판서와 공조판서가 무학을 불러다 놓고 자기네 뜻대로 모든 것을 해주면 살려줄 것이고 만약 거역하는 날에는 당장 목을 뵐 것이니 그리 알고 저희들의 명령을 순순히 쫓으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무학은 당장 이 자리에서 목이 잘린다 해도 더럽게 비위를 맞추며 살 내가 아니라고 단호히 거절했지요. 그랬더니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당장 목을 자르겠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 일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주위 사람들이 죄 없는 무학을 죽이려는 자들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문이 온 장안에 퍼지자 민심은 극도로 혼란해졌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무학을 얽매려던 형조판서와 공조판서의 입장도 거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게 되자 그런 조화를 못 부리게 한다는 구실로 그의 오른쪽 손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무학을 제일 춥고 살기 곤란한 관북지방으로 유배를 보냈지요. 그리하여 그때부터 무학은 칠보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른손까지 잘리고 유배 살이를 하게 된 그는 앞으로 살아나갈 일이 아득했건만 언제나 곱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그곳에 이른 그날부터 이웃사람들의 동정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럭저럭 날이 가고 달이 감에 따라 잘린 손목도 아물었습니다. 비록 왼팔만 남은 그였으나 다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그는 바람도 셀 겸 둥근 바위라는 바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앞에는 푸른 동해바닷가에 해칠보가 펼쳐있고 그 뒤로 천태만상을 이루고 거연히 솟아있는 외칠보와 내칠보의 경치는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 했습니다. 무학은 이같이 산청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백성들을 위한 훌륭한 건축물을 지어주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하며 생각했습니다. 그 길로 마을에 내려와 동네 어른들과 의논했더니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가 그곳에 커다란 절을 하나 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성어린 마을 사람들의 은혜를 갚을 리를 생각하던 바라 그는 이 일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온 마을의 남녀노소가 다 그를 도와 나섰습니다. 그의 지성어린 솜씨로 드디어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훌륭한 절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바위를 조아 우물까지 파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물 아래에는 소주 굴이라는 커다란 굴까지 파노와 외래 침략자들을 물리치기에 유리할 뿐 아니라 백성들을 피난시키는 데에도 매우 편리하게 했습니다. 이렇듯 반몸을 못 쓰면서도 무학은 백성들을 위해 수많은 일을 했고 백성들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살다가 그 후 그 후 어느 늦은 가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벼슬아치들 앞에 아부하거나 굴종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자기의 재능을 바친 무학의 이름은 칠보산의 유적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전해지고 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한 번에 많은 것이 달라지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은혜를 갚은 청룡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 인생에 있어 많은 것이 뒤바뀔 만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주인공에게 주어졌었습니다. 다행히 주인공은 현명한 선택을 하여 황룡을 죽이고 자신과 가족은 물론 온 마을 사람들까지 살기 좋게 만들었지요. 만약에 황룡의 말을 들었다면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스포reiben